예예 좀 기다리자 ITD 들어올 때까지 숨 참는다 자, 둘, 셋 친구 마쯔 나 인사 있는 줄 알았었어 너 인사 너가 리더잖아 내가 리더였구나 예스, 마쯔 맞쥬로 컴백했습니다 지금 맞쥬의 컴백을 반겨주시는 팬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서 정정하... 정정하니 공지할 게 있습니다 맞쥬의 맛은 ㄷ입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맞네요 우리가 그때 정하지 않았나요? 일본에서? 맞을 거예요 ㄷ, 맞쥬, 그리고 영어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 M-A-T-Z M-A-T-Z? 이거 우리가 말 잘해야 돼 M-A-T-Z? 팬분들이 쓰고 계신 거 있나 이미? M-A-T-Z로 일단 정의를 할까요? Z, Z로 하자 Z 두 개? Z 두 개는 신날 때 쓰시라고 오케이 좀 더 신나면 Z를 여러 개 붙이자고 오피셜하게는 Z 하나 M-A-T-Z, 좋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스케줄 하다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컴백했습니다 컴백 곧 이제 우리 팬분들 보러 갈 거고요 근데 저는 밥을 아직 안 먹은 상태고요 이 친구는 밥을 먹었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먹으려고 네 학습 데워놨다가 나가야 돼서 밥이 식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조금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식혔어요, 밥을 하여튼 오늘 우리 어떤 얘기를 하면 되나요, 리더님? 오늘은 그냥 자유 토크입니다 이제 어제 사실 콘텐츠가 꽤 많은 게 공개가 됐죠 그게 아니라 저도 다 못 챙겨봤어요 뮤직뱅크도 했고 라디오도 나왔고 네이버 나온 라디오도 오디오쇼 오디오쇼 섭섭해하신다, 또? 오디오쇼 네 이제 최강창리 선배님이랑 네 그리고 문별 선배님이랑 한 것도 어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랬고 또 이제 유지스케, 유지이얼의 스케치북도 나왔고 어제 이제 같이 봤거든요 트와일라이트 존 콘서트도 있었잖아요 우리 더보이저 선배님이랑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아주 정말 하루가 그냥 ATG로 꽉 차는 하루였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좀 이거 팬분들한테 얘기 못 했는데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러고 있나요? 하고 싶은 거? 어제 무대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다 즐거웠죠 하면서도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다 저도 너무 즐거운 나머지 두 번이나 뜨거워버렸어요 너 이후로 얘기했네 그건 이제 또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뜨거웠어요 그 현장이 너무 뜨거워서 라이브 인증? 네 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에이 네 뜨거운 그래서 그 이후로 낮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제 제가 제가 아니 원래 그 더블링 옆에 치잖아요 네 컴파트는 근데 순간 고민을 했어요 에이 에이 뜨거워 뜨거워로 해야 될지 라이징선으로 해야 될지 잠깐 고민하다가 네 그래도 이게 뜨거워는 좀 웃길 것 같아서 뜨거워 그 0. 몇 초 사이에 살짝 고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실수는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또 오랜만에 곡사 나오니까 가사가 또 헷갈리더라고요 또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민기가 없었을 때 조금 이제 아 민기 파트까지 이어서 왔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민기가 없었을 때는 조금 이제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파트 때 왜냐면 이거 끝나도 또 내 파트니까 근데 그날 좀 이제 어제는 이제 좀 파트도 딱 적당하게 딱 내 것만 있고 하니까 조금 제가 긴장이 풀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것도 했고 이효열 스케치북 사실 제가 두고두고 계속 팬분들한테 말씀드리던 곡이었는데 그걸 이제 커버하게 돼서 사실 이번에 이효열 스케치북을 앞두고 타이틀곡 한 곡 왜 무슨 곡을 할까에 대해서 제작진분들이랑 저희 회사분들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스테이는 드니 형이랑 이제 회사분들이 상의할 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의결이 됐던 곡이거든요 왜냐면 아주 유명한 차라리 아주 유명한 곡을 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네 그냥 그래서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 정말 애타게 찾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영상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찾고 있다가 한참을 돌았어요 근데 이제 차트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네 제가 맞아 그때 그래서 내가 와 지금 빌보드도 스테이가 1등이고 멜론도 1등이네 했는데 송아가 뭔데 하고 왔다가 어? 이 노래가 1등인 거예요 1등 노래였네 이래서 맞아요 차트를 좀 더 유심히 봐야겠다 느꼈습니다 아 근데 하여튼 그래서 아주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커버였는데 다들 좋게 봐주셨나요? 근데 제가 어제 새벽에 네 살짝 코치를 해봤는데 네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 근데 보컬들이 일단 노래 너무 잘했고 그 저 솔직히 조금 걱정했거든요 원곡이 너무 이제 색깔이 강한 곡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이 노래 너무 잘해줬고 사실 록 편곡이 조금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의상이랑 뭔가 ATG 음색이랑 상박자가 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네 아주 그 중간에 드롭된 부분에 네 저랑 민기 랩 들어간 것도 사실 가사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외우는 게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도 좋은 퀄리티를 항상 네 해주니까 아 너무 저는 근데 저 너무 하고 싶던 곡이라 너무 신나게 했고 저는 이미 그 곡 가사에 대한 뭔가 인지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그냥 술술 썼습니다 좋아요 저는 약간 심사위 형 같았어요 저는 그 여러 버전을 들어봤잖아요 아 맞아요 홍준이가 들려줬거든요 어때 어때 하면서 여러 개 들려줬는데 맞아요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줬죠 전 처음에 다른 픽을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듣다 보니까 홍준이가 왜 그걸 탁 밀고 갔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버전도 있었고 네 한 두 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고 UL 스케치북 처음 나가니까 그렇죠 좀 뭔가 더 재밌는 걸 하고 싶었던 거죠 처음이세요? 저는 저는 아니에요 세영이가 나왔잖아요 세영이 저라고 밝혔어요 이미 투접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실망인데? 저 사실 두 번째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리더야 때문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재밌는 걸 해봤습니다 리더의 무게 어떤가요? 어땠나요? 아 정말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래요 이리 저리 치고 불치빨 벽도 단단해져 깨지지 않아 잘 난 너무 좋아요 거기에 라이브감도 이제 생생하던데 네 그리고 어제 갔던 공연장 있잖아요 어제 트와일라이트 존 했던 공연장이 그 스파클링이 무대 했던 공연장이네요 아 그렇죠 아 아 거기가 이제 드라마에서 촬영했던 네 스파클링이 공연했던 형수였는데 네 에이티즈로 오니까 또 남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뭔가 이렇게 천군만만마를 딱 드렸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스케치북 보면서 제가 그냥 라이브 하면서 계속 느꼈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내가 너무 맛있게 불러서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녹음할 때부터 이거 너무 잘한다고 네 역시 성화 몸에 약간 그 그쪽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쪽 피 그 그 트렌디한 보컬들의 피가 왜냐면 그때 한창 비버 선배님께서 그 뭐 어떤 곡이었죠 쏘리 쏘리 그쵸 쏘리 아주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을 때 얘가 또 그것도 엄청 맛있게 불렀었거든요 성화 지금의 성화를 있게 해준 그 곡 그래서 주관아에서 내가 칭찬 안 했다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오케이 아니 저희가 이제 그거를 연습실에서 마이크 들고 라이브 연습을 따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녹음을 하고 얼마 안 돼도 라이브 연습을 바로 했던 터라 이제 처음에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한 번씩 불러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딱 불렀는데 래퍼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았어 그럼 그래서 계속 이렇게까지 반응해 준다는 건 진짜 좋은 건데? 하면서 약간 저는 아니면 아니라고 하거든요 맞아 기분도 좋고 약간 자신감도 없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성화한테는 아니면 진짜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저희 래퍼들 같은 경우도 사실 보컬들도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막 차에서 연습하고 그랬는데 맞아 맞아 저도 이동하면서 막 랩 쓰고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이거 이거 뭐죠? 이거 음성 네모로 녹음했었어요 저는 꼭 들려줄 수 있어요? 들려줄 수 있는데 이거 맞나? 어 여기 딱 맞네 이렇게 이렇게 녹음을 혼자서 아 숙소에서도 갑자기 아 맞아 이거 또 숙소에서 시스러 들어가려다가 얘가 원래는 옷 가지러 오는 거 외에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문을 쾅 닫더니 아 맞아 이렇게 하길래 씻으려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진짜 속으로 진짜 대단하다 이러고 있었죠 아 진짜 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좋아해주셔서 네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고 또 뭐 아 어제 또 홍중이가 찍어준 뮤직비디오 아 그렇죠 럭키의 뮤직비디오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네 티저예요 티저에 불가한 거예요 아니 아니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제..재미.. 아니 그니까 이게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딱 문을 열고 이제 집에 딱 도착은 했는데 얘가 먼저 왔어요 얘네 차가 근데 먼저 왔는데 딱 들어갔는데 뭐가 이렇게 탯볼 치는 조용한 소리가 톡톡톡 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하고 거실에 딱 갔는데 그 여기서 몰두해서 탯볼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 근데 럭키 노래가 이렇게 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지? 이러다가 계속 뭐 치길래 이거 재밌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찍어버렸죠 아니 진짜 그거 30분 동안 했어요 진짜 그니까요 맞아요 계속 하는데 그리고 그 탯볼 소리가 아니라 이벤트 나는 소리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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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면서 혼자서 어 너 가서 할 거예요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그거를 보고 매니저님이 뒤에 들어와가지고 어 그거 재밌어 보였나봐요 따라한다고 하다가 코 세 번 맞고 내려놓으셨어요 그 피할 때 네 하여튼 아주 좋아 아 그 럭키도 아주 우리 멤버들이 나온 이후에 온 걸 많이 하셔서 팬분들도 많이 들어주셨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럭키는 전혀 애정이 있는 곡이라서 왜냐하면 그저 본인이 만든 아 본인이 제가 안되게 됐는데 처음으로 제기 중에서 처음으로 저도 스케치부터 뭔가 어 이거는 수정 처음 내가 메인 이런 거 뭔가 드럼 악기도 그렇고 걷어낼 게 없을 것 같다 혼자서 이제 원래 이제 스케치가 급한 상황에서 하니까 시간 없을 때 하면은 나중에 다 바꿀 생각을 하고서 하는데 이거는 스케치 때부터 응 그대로 가야겠다 하면서 했던 거라 굉장히 조 너무 쟤한테 애착이 있는 곡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또 작업실에서 원래 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성아랑 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원래 처음 찾아뵙는 거예요? 가이드예요 자세 들어오세요 이게 첫날 뽑는 거예요 그럼요 아 처음에는 원래 이런 거 있었어요 아 원래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영화예요 근데 원래 처음 작업할 때 진짜 근데 원래 처음 작업할 때 종우의 존재를 제가 잊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이 노트가 없었다가 이제 형들이랑 작업하면서 종우의 존재를 이제 다시 알게 됐어요 네 존재감을 존재감이 나올 수 있는 라인들이 생긴 거죠 이제 그대로서 진짜 좋아요 하여튼 이거를 내가 처음 작업하고 기억이 본인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튼 이유가 있어요 이걸 내가 처음 작업하고 본인한테 가서 들려줬었어요 네 잘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성화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조금 좋은데?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내가 듣기에는 좋은 건가? 이랬는데 그 이제 멤버들한테 배포하려고 가이드를 이제 다시 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좋은데? 이거 좋다 그리고 아니 근데 첫날에는 너무 밤이었고 하여튼 거론 저는 약간 취향이 확실해가지고 네 저는 그 진짜 최근에 들려줬던 곡 있잖아요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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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직 공개 안 돼요? 기타 기타?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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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네 그래가지고 네 로키는 훅복궁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키는 아 뒤쪽에 좀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 근데 그 뭐지 저는 개인적으로 멤버들 다 모니터 많이 들려주지만 어 성화한테 모니터 들려주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노래를 또 얘도 진짜 다양하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뭔가 이렇게 들려줬을 때 뭐라 하죠? 피드백이 좀 그 딱 대중분들과 그 이제 본인이 음악하는 음악가 중간에서 좀 이렇게 피드백이 오니까 뭔가 편해요 그러니까 딱 아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생각해서 또 취향은 또 확실해 또 취향이 근데 진짜 확실해 그러니까 막 피드백을 딱 해주고 너무 좋다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닐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 이렇게 막 이런데 다른 사람 들었을 때 어쩔지 모르겠네 너무 내 취향이다 막 이럴 때도 있고 제가 얼어바우츠를 들었을 때 진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얼어바우츠를 정말 좋아했죠 그래서 저는 그 독서 형이랑 홍중이가 이렇게 작업한 게 약간 너무 웅장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코러스로 딱 또 나오는데 또 이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얼어바우츠를 그랬죠 맞아요 그냥 에이티즈 쓰면 약간 좀 힘들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홍중이 감성이랑 복성 감성이랑 이렇게 딱 여러 극을 맞다면서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얼어바우츠도 그렇고 아니 딱 모니터하면서 보컬들이 노래가 진짜 많이 늘었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 아직 끝나고 얘기했어 성화한테 녹음 끝나고 녹음이 엄청 늘었다고 성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주 혼동의 시기였잖아요 랩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자아정 잘 싸워요 네 여러모로 이제 많이 연습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아주 아이고 내가 아주 노래 딱 녹음한 거 듣는데 옆 톤이 한 두세 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 자기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자기 목소리를 또 그 곡마다 맞는 느낌으로 잘 살려서 톤도 맞춰줄 수 있는 친구들이 성화가 그걸 하고 있길래 저는 약간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녹음할 때마다 처음에는 데뷔 때는 그런 게 있어요 내 목소리는 뭐지? 내게 맞아맞아 한 노래에 세 개의 목소리가 나오게 이제 등이 형이 녹음을 받으시는 건데 맞아맞아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지 맞지 그렇게 할수록 파트를 할 수 있는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데뷔 때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중간이 되니까 또 여러 개의 목소리가 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공연을 뚜렷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랩도 해보게 근데 이번에 좀 방향성을 잘 잡아서 한 것 같아서 맞지 아주 저도 근데 성화도 뭔가 뭔가 얘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세팅 다 해줬는데 아직 쓰지도 않고 있죠 좀 더 시간이 나면 네 근데 녹음이 네 오늘 듣고 오려다가 제가 저는 그 시간이 많이 이렇게 많이 될 줄 몰랐어요 맞네 맞네 가져오면 세팅 한 뭔가 이렇게 났을 때 왜냐면 홍준이가 그 녹음 연습 다 세팅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직 시도를 안 해서 또 녹음 이제 연습실에 녹음 장비나 이런 거 세팅까지 하면 그때부터 하면 되죠 맞아요 또 제가 제가 약간 이렇게 선뜻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 그쵸 좀 그게 좀 심각해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단 좀 쉬는 시간들이나 아니면 뭐 조금 여유가 맞아 여유가 있는 시간에 몰두를 해보면 근데 지금 머릿속에 하고 싶은 거 녹음하고 싶은 거 아 좋죠 여러 리스트가 있어서 일단 그거 딱 시간이 나면은 저의 막연한 목표는 한 커버 정도에는 성화가 혼자서 레코딩 한 곡을 이제 좀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수 있지 아 지금 커버는 많이 도와주지 않은 중인 거 같아요 성화가 혼자서 사실 사실 저는 했던 게 성화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첫 커버라서 근데 저도 재밌었어요 저도 하면서 재밌었고 막 그랬던 거 같아 근데 원래 이렇게 왜왜 이거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안 들리나 소리가 잘 안 들리나 지금까지 계속 끊겼나 그러면 우리 너무 열심히 얘기했는데 V LIVE 끊겨 어떡하지? 데이터인데 이거 V LIVE 끊겨 엄청 끊기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데이터인데 이거 아니 엄청 끊기네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좀 괜찮대 계속 끊긴대 기다려 이렇게 사랑할 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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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미안해요 속상하네 어때?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바쁘시구나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우리가 끊기니까 말 소리를 잘 안 들리면 응 얼굴로 끊기는 타이밍에 잘 끊어서 얘기하라고요? 아니면 그거 안 되냐? 핫스팟 핫스팟? 내가 해볼까? 내 걸로 해볼까? 그래 켰어 켰어 근데 또 연결하면 나가야 되잖아 안 나가도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암호가 걸려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끊기고 지금 나가고 있을까? 그치 이거다 어? 되고 있다 계속 잘 됐었대 됐었어? 그러면 일단은 한번 다시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응 또 여기 뭐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정말 싶은 거? 그냥 뭔가 이번 컴백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물어볼게요 이번 컴백에서 성화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 저요? 저가 신경 쓰는 건 춤 근데 춤 진짜 많이 늘었더라 이번에는 정말 뭔가 인셉션 때는 그게 있었어요 다 잘해야 되고 약간 그치 비주얼도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카메라에 나오는 게 특히 너무 그러니까 제 파트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파트가 약간 뭔가 부드럽게 뭔가 이어지는 파트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거기서는 뭔가 힘을 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킬링 파트들이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고 그냥 그런 건 좀 여유롭게 가지고 그냥 오로지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기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재미있게 좀 아니, 집중력 있게 우리가 맞춘 건 맞춘 것대로 집중력 있게 좀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이번에 사실 이거 되게 비하인드이긴 하지만 안무 연습을 하면서 사실 소아가 이제 좀 내려놓고는 양보한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파트들이 다 이제 뒤에 물리고 이래서 이제 저희도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멤버들끼리도 물리는 부분은 아, 이 부분은 누구 어떤 부분 뒤에 좀 힘을 주는 게 낫겠다 앞에 좀 힘을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제스처나 아니면 원래 이제 자기 파트 때 안무를 안 하고 제스처를 하다가도 아, 이건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맞추기도 하고 동선 같은 경우도 사실 앞에서 파트를 할 때가 있고 옆에서 할 때가 있고 뒤에서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희는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성아 이제 성아 그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안무 동선상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이 좀 강조가 많이 돼가지고 센터로 나오는 경우들이 그런 동선들이 처음부터 많았어가지고 성아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둘 다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 성아 고민 많이 하고 멤버들이랑 또 조율해보고 하면서 성아가 이제 내 거 살리고 여기서부터는 뒤에 게 좀 좋겠다 해서 이제 막 양보를 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연소한테 고마웠는데 무대를 또 보니까 어 사실 저희는 알고 뭐가 아파서 그렇지 또 모르고 보면 굉장히 또 성아가 자기 파트를 잘 잡아먹어서 뭔가 그런 느낌 별로 없더라고요 또 카메라로 보니까 또 카메라로 보니까 근데 성아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좀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한 거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지금이 나아요 아 그쵸 왜 그랬는지도 알겠고 확실히 여덟 명이 탁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좋다는 걸 한 번 더 약간 배운 거 같아요 저도 좋습니다 하여튼 뭔가 제가 이번에 또 성아의 왼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왼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든든해요 네 제가 그거를 샵 의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좀 시인착오가 많았는데 맞아요 이제 이렇게 탁 공중에 잡고 여상에 딱 올리는데 이게 이게 하면 할수록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고맙죠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요 뭘 미안해요 여상이가 여상이가 진짜 고생 많아요 힘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뭔가 멤버들끼리 좀 이번에 오랜만에 여덟 명이서 동선하고 많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되게 여러 부분에서 좀 신경 많이 썼던 거 같고 또 모니터를 하잖아요 저희는 네 사전 녹화라는 모니터를 이렇게 잠깐 쉬면서 모니터를 하는데 이제 재밌어요 그냥 그 자체가 왜냐면 멤버들이 어떤 걸 잘하는지를 아니까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그 포인트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성화 저는 그 뭐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네 첫 방송하고 이제 직캠이 쭉 올라왔길래 멤버들도 다 보진 못했고 사실 제 거 이제 보고 이제 다른 멤버들 이렇게 연간에 뜨길래 이제 제가 성화랑 여상이 거랑 우영이 걸 이렇게 봤나? 보긴 했는데 제가 다 모르는 아고 근데 성화권 보다가 그냥 다 뒤에는 다 아는 나도 아는 동작들이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니터하면서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냥 좀 멋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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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애들 워낙 신경 많이 쓰는 거 아니까 이제 산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거 아니까 혹시나 얘네들 뭐 좀 속상할 거 없나 이러고 쭉 보다가 캡틴은 달라 아 보다가 성화권을 딱 틀었는데 그거를 한 세 번째가 네 번째로 틀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성화권 이거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저 원래 이걸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성화권 끝까지 봤어요 보고 나서 내가 내가 알고 있던 무대에서 성화의 모습하고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성화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 또 그 사이에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얘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왜냐면 우리 멤버들 다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보면 되게 뭔가 자극 받는 거 같아 나도 그래서 아 그거 봐서 맞아 이렇게 이렇게 계속 부담이 노력을 하면 이렇게 계속 늘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뿌듯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사실 뮤비아닉즈 게임은 못 봤어요 제 것도 제대로 못 봤어요 저도 제대로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살짝 봤는데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네 그 세 번째? 네 그걸로 나갔어요 세 번째 뭐지? 그 우리 얼토로 이제 그냥 개인 파트만 잡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 그 그 그 아 맞네 맞네 그걸로 나와가지고 아 그걸로 지켜미 담았어? 네 나 두 번째 거였던 거 같은데 아 그래?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도 체력이 이제 탕진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저는 멤버들 모두가 이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맞아 이제 아쉽지만 팬분들은 뭐 아마 잘 모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재미 그렇죠 또 이제 변수가 여러긴 했으니까 근데 그 요즘에 그 방송국 가고 그러면 어제 그 뮤직뱅크에서 느꼈는데 아 이제 스탭분들도 저희를 이제 너무 예뻐해 주시는 스탭분들도 많이 생겼고 너무 많아요 이제 엠카운트 다운데도 그랬고 사실 이제 뭔가 좀 활동을 하면서 조금 그런 뭔가 이게 좀 너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거운데 좀 책임감이랄까 뭔가 좀 약간 아 팬분들도 이제 우리를 많이 이제 그런 기대치도 높아지셨고 그만큼 또 우리한테 응원을 더 많이 해 주시니까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제 모든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궁금해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 진짜 어설하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활동인 것 같아요 이번 활동 조금 맞아 그래서 좀 더 막 더 뭔가 하고 싶고 이번 활동에 약간 그런 게 있나요? 개인적인 목표? 그런 게 사실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활동 시작하기 전에 딱 생기잖아요 이게 뭔가 딱 이렇게 해야겠다 저는 약간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못하는 부분에 영향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사소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차근차근 욕심내지 않고 뭔가 그냥 열심히 약간 마라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좋네 너무 무겁게도 너무 크게도 물론 무대 할 때는 항상 온 힘을 다해 가지만 그냥 일상생활이나 그렇지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 최선을 다하면 네 그 나름대로 또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도 비슷한 거 같아요 너무 이제 사실 활동을 하고 나면 제일 우회하는 부분이 아 나 이거 너무 오버페이스했다 맞아 그러니까 뭔가 무대가 무대도 그렇겠지만 무대뿐만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응 아 나 너무 너무 잘하고 싶었나 너무 오버페이스한 것들이 이제 그런 게 보일 때 조금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에이티니 분들 오래오래 볼 거니까 응 또 약간 저희가 준비된 거에서 저희가 잘하는 거에서 더 멋있게 하는 것들 항상 고민하지만 그게 너무 과다하지 과해지지 않도록 좀 요즘에 많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아 그러니까 오늘 너무 우리 얘기만 해서 질문을 몇 개만 읽고 마무리를 할까 봐요 좋아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아 근데 저희 무대는 항상 100%로 할 겁니다 주가나 이후로 화해 행사 아 아 근데 막 저 그렇게까지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해요 저도 클립으로 이번에 이제 해주셨잖아요 언니제인 그래서 저도 클립으로 나랑 핫하지 않나요? 저도 엄청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이제 댄서분들 대목들이 있어서 저는 또 나오면서 위상이 아 맞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무대하고 대단하고 맞아요 맞아요 있기 때문에 빛나면서도 빛나면서도 아니면 역시 무대에서도 댄서분들도 너무 빛나시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이티즈에 에이티즈에 해주시기 위해서 봐주시는 댄서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게 뭔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어쨌든 플레이어를 하고는 있지만 맞아요 안무 쪽에 있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는데 이번에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정말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진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 열심히 안 들리나 보다 이거 와이파이 또 내가 중간에 켜버려가지고 안 들리나 보다 안 들리나 보다 주가나부터 아 아 아 얘는 딱히 막 그렇게 화내는 형으로 질투는 하지 않았다 나도 친구 많을까 니 알아서 잘 살아라 네 그 정도고 그 저 뭐냐 지금 들리죠? 주가나 얘기부터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데 자 들린다고 보시면 우리가 가까이 오면 끊긴대 저의 얘기가 잘 들리시나요? 한 분이라도 좀 아 가까이 오면 끊기는 게 맞나 봐 이게 프레임이 딱 고정이 돼 있어야 그런 게 있어? 브이앱에서 안정을 찼나 봐 아 이제 들리신다고 합니다 주가나부터 못 듣겠다고 하셔서 자 주가나 그렇게 98년생 친구분들 많이 사귀셨으면 좋겠고 저도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알아서 잘 사셔라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 수우파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셔가 아 또 끊겨 우리가 한 5초만 10초만 조용해보자 응 주가나 애기만 하면 끊긴대 맨날 하는 곳에서 하는 좋지 않나 봐 빨리 말해야 되는데 지금 했는데 자 그러니까 주가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성화가 그리고 두 번째 수우파에 질문해 주셔서 저희 또 같이 투표해 주신 우리 허니제이님과 노제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사실 지금까지 저희 저희 비비트리핀 형들 포함해서 오스피셔스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은 댄서분들이 사실 이제 도와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같이 무대를 하면서도 이제 어쨌든 포커스를 저희 무대에서는 저희가 받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고마웠었는데 이제 또 댄서분들이 주목을 받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죠 뭔가 좋아서 이제 댄서분들의 뭔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많이 팬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뭔가 저희 저희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 무료뿐만 아니더라도 항상 같이 안무 만들어주시고 사실 무대 밑에서 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댄서분들 많이 많이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굉장히 좋아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의 관련 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공인 만큼 사실 형들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쌤들도 다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 팬분들이 많이 알아주신다면 저희 그것도 되게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얘기할 거 있나요? 이제 셋을 근데 가긴 해야 돼요 네 오늘 끊겨서 너무 아쉽긴 한데 이제 가봐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거나 하나 읽어주실 거 있으면 저희 저희 활동 자 그러면 구호 외쳐주세요 근데 좀 리더답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맨날 이렇게? 저는 검은컬입니다 아 오케이 네 자 에이티니 리더 바꿔야 돼요 아 미안해요 에이티니 진짜 미안해요 저희 나중에 동일해서 한번 할게요 네 저희가 한 번 더 방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안녕 다 아 아